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성세영님이 지으신 당신의 주식투자는 틀렸다 입니다. 부제는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자본가의 투자법입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자본가 지대 투자해야 생존한다. 2장은 글로벌 독가점 시스템에 투자하라. 3장은 주식수량이 많아야 수익이 올라간다. 4장은 주식수익은 보유기관에서 나온다. 5장은 복리의 힘으로 대대손손 증여하라. 6장은 투자철학이 장기투자를 완성한다. 7장은 지금 당장 투자하라 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요.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책이 쓰여져 있고요. 꼭 투자하는데 알아야 할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기업과 동행하라. 주식의 변동성은 예측할 수 없다. 투자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항상 투자하라. 단기투자와 장기투자의 확률을 비교하라. 개미가 수익내기 어려운 이유, 주식시장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주식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요약을 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1.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은 각 장마다 앞에는 자본가와 개미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뒤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가 읽기에 정말 쉬운 책이더라고요. 자본가, 주식투자란 무엇일까요? 개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아닌가요?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권이고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해서 지분청구권을 갖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도 싸게 사야 나중에 팔 때 수익이 나는 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는 주식으로 기업과 동행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결국 기업과 동행하는 건데 투자자들은 가격에만 신경 쓰죠. 아무래도 가격이 먼저 눈에 보이니까요. 가격은 시장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식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분이 더욱더 많아져서 배당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주식수량을 최대한 늘려야겠군요. 만약 아마존의 제프 베이주스가 같이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돈 들고 당장 뛰어가야죠. 구글의 레리페이지가 같이 동행하자고 하면요. 넵 구글님 한평생 같이 가요 하고 투자할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버크셔 회사웨이의 워렌 버핏이라면요. 오 제발 제 자산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격은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위대한 투자자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도 제 자산 중에 얼마나 많은 수량을 함께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주식수량이 개미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 기술만 배우다 보니 주식을 가격으로만 생각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이 싼지 비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면 이미 하루하루 복류로 수익률을 올리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산 건 사고 비싼 건 공매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주식 가격에 신경 쓰기보다는 주식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을 보고 투자하지 말랬더니 상품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주식으로 오르르 몰려갔다가 철강 가격이 오르면 철강 주식으로 오르르 몰려갑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투자일까요? 투자는 기업과 함께 해야 하는데 상품의 가격만 보고 투자합니다. 다행히 수익 나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가격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상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상품 가격을 알 수 있다면 주식 말고도 상품을 매매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식 가격과 상품 가격을 예측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주식 가격, 온자재 가격보다는 주식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S&P500 지수의 수익률은 연평균 11.5%입니다. 이게 1982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렌버펫의 수익률은 21%입니다. 우리가 워렌버펫처럼 수익률을 올리려면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투자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원래는 100을 투자할 것인데 소득을 늘려서 200을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낮아도 수익금은 높아지죠. 예측 불가능한 가격을 예측하느라 고민하지 말고 투자금을 늘려서 수익금을 높여야 합니다. 주식 회사의 주식도 주식이고 우리가 먹는 밥도 주식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식 투자를 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쌀을 안 사먹지는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안 사면 안됩니다. 쌀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합니다. 주식도 그와 같습니다. 주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몇 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금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주식 수량에 미래의 쌀 수량을 저장해야 합니다. 즉 주식 수량을 모아가면서 미래의 쌀 수량을 모아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수량을 모아가며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동행하라. 개미 드디어 투자에서 10% 수익을 올렸어요. 자본가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군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10% 수익이 났으니 수익금으로 여행을 다녀올까 해요. 자본가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흠 얼마 투자에서 얼마 벌었나요? 100만원 투자에서 10만원 벌었어요. 10만원 벌면 인생이 역전되나요? 노후의 생활비로 충분할까요? 10만원 벌었는데 여행으로 50만원 쓰면 복리효과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액수가 너무 적네요.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벌었다고 해서 매도하면 복리로 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중간에 매도하는 건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얼마나 벌어야 하나요? 얼마나 버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기업들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5배, 10배, 20배 이렇게 벌게 됩니다. 주익 투자를 한다는 건 기업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가격으로 보니까 10% 벌면 좋다고 여행가고 쓰고 10% 떨어지면 손절하고 술 사 마시고 하느라 결국 버는 게 없습니다. 가격으로만 보니까 조금만 수익이 나도 팔고 더 싼 주식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다가 손절해서 본전되고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당연히 복리로 수익률도 올릴 수 없습니다. 복리로 수익률을 못 올리면 주식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가격으로 보지 않고 수량으로 보면 기업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레리페이지, 버쿠셔 해설웨이의 워렌버핏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과연 10% 벌었으니 고마워요. 나는 이제 떠날게요 라고 할까요? 대부분 평생 함께 하자고 내 자산을 대신해 투자해달라고 매달릴 것입니다. 주식을 가격으로 보지 말고 수량으로 보면 제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부자 1%가 전체 부위 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자 순위를 보면 모두 주식을 보유한 자본가입니다. 창업자도 있는데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워렌버핏 단 한 명 뿐입니다. 우리는 워렌버핏의 방식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단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빌게이츠는 주가가 10% 올랐다고 해서 팔지 않습니다. 최대한 장기로 보유하면서 복리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투자해야 합니다. 한번 매수하면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 덕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주식을 보유해서 팔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동일한 주식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은 가격보다는 수량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의 변동성은 예측할 수 없다. 자본가 개미는 주식을 계속 가격으로 보니까 주가를 예측해서 변동성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죠? 개미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아닌가요? 주가가 낮은지 높은지 알면 이것만 가지고 매매에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주가가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주식의 가격은 매일 변합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격은 누가 알려주죠? 시장이 알려주죠. 주가는 미스터 마켓이라는 시장이 매일매일 제시하는 가격일 뿐입니다. 미스터 마켓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주식 수량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식 수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수량을 늘려야 하죠. 그래도 싸게 싸서 비싸게 팔고 또 다시 싸게 사면 수량을 더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나요? 개미 말대로 주가의 변동성을 맞춰서 하루에 1%씩 수익을 얻으면 복리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겠군요. 그렇죠. 주식 방송이나 인터넷에 보면 실제로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단기로는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면 알 수 없어요. 계속 마친다면 분명히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요. 그러나 포브스지에 나오는 세계 부자 순위에는 결코 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들 장기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업종은 마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 IT주, 산업주를 단기적으로는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자동화가 대세니까 IT주가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IT주가 좋았지만 앞으로도 IT주가 좋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혁신은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치주, 성장주, 산업주가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처럼요. 예전에는 산업주가 많이 올랐죠. 그러고 보니 1900년대는 산업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가치주가 좋은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 바뀌었네요. 대세가 바뀔 때마다 알아맞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더라도 바꾸기가 쉽지 않죠. 모두 들어있는 걸 사야겠군요. 그래서 S&P500이 좋은 겁니다. 가치주, 성장주, 산업주, 배당주, 기술주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투자해야겠어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맞지도 않는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더 노력해서 돈을 벌어 주식수량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일을 열심히 해서 받은 성과급으로 주식수량을 늘려야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도 되고 주식투자도 잘하게 되겠군요.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주식가격을 예측해서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가격에 대해서 항상 연구합니다. 그러나 주식가격은 시장에서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식수량을 늘리는 일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성과를 내서 성과급을 받아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업종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T주, 바이오주, 산업주, 가치주, 배당주, 성장주 등 많은 업종 펀드들 중에 운이 좋아서 10년간 맞췄다고 칩시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간도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업종 펀드들은 유행을 타서 잘못 내수하면 지수는 오르는데 업종 펀드는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리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개별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고 매매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 배당주에 잘 투자해서 빨리 은퇴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배당주가 인기가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배당주의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배당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도 없는 주가 예측은 포기하고 11개 업종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S&P500 지수에 투자하세요. 투자 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개미, 주식 수량만 늘리면 주식 수익이 올라가나요? 그럼 돈만 많으면 바로 부자가 되겠네요. 자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식 수익은 어디에서 올까요? 종목 선정해서 오는 거 아닐까요? 좋은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나니까. 물론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종목들 중에 나쁜 게 있었나요? 아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다 괜찮았죠. 얼마나 수익이 났나요? 10% 수익 나고 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목 선택을 잘못해서 수익이 저조한 건가요? 종목 선택은 잘했는데 제가 단기로 투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의 수익은 보유기관에서 나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면 주가 상승과 배당으로 복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투자한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수익이 안 나오는 이유를... 그런데 저도 향후 50년간 투자하고 싶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가 50년 후에도 살아남을지 궁금하고 확신이 없어요. 전설적인 마젤란 펀드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젤란 펀드는 1977년에서 1990년까지 연평균 29% 올랐습니다.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엄청 벌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손해가 났습니다. 펀드가 연평균 29% 수익이 났는데 절반 이상이 손해를 봤다고요? 개미들이 가입은 했지만 펀드가 오르면 가입했다가 내리면 환매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펀드로도 단타를 쳤나요? 네. 그래서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펀드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데 예측하고 매매하니 구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철학도 중요합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미국의 니프티 50장세에서 50개 종목이 1970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S&P500 수익률이 2배 이상이 나왔죠. 황금장이었네요. 지수의 2배 수익률이라니. 하지만 이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절반 정도가 수익을 못 냈습니다. 또 단기 매매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2번 코로나19 때 코스피 지수가 1500에서 3000까지 왔습니다. 개미는 이 기간에 투자해서 100% 수익률을 달성했나요? 전손절하고 200에서 다시 시작했으니 50% 수익이 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10% 정도?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지 말고 항상 그리고 장기간 투자해야 합니다. 2000에서 1400으로 가니까 불안해서 손절하고 2000으로 오르는 것을 보고 샀으니 3000이 돼도 실제 수익은 지수보다 못하죠. 하락할 때 공포가 심해서 손절하고 나니 다시 급등하네요. 장기 수익률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유기간을 길게 잡고 투자해야 합니다. 지수의 수익률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을 늘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놓고 다른 일을 하면 되겠네요. 투자자들에게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부자 정보와 종목 선택이라고 대답합니다. 내부자 정보는 범죄이고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정보로 인해 대부분 고점에서 매수해서 손실을 봅니다. 종목 선택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금까지 상승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지화학에 투자 안한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목 선택은 잘했는데 왜 수익이 안날까요? 바로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나옵니다. 주가의 상승과 배당에 복리의 힘이 작용해야 주식의 수익이 증가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지수가 3000일 때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은 지수가 2000일 때 투자해서 수익이 나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나는 3000일 때 투자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6000이 되면 100%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2000에 투자해서 올라가면 따라 사고 내려가면 손절하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계적인 투자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지수가 높고 낮고 종목이 비싸고 싸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2020년 코로나19 때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주식계좌 70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기 투자를 주로 한 남성 투자자의 수익률은 18%, 장기 투자를 주로 한 여성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은 24%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남성의 투자 수익률은 평균 3.8%로 가장 낮았고 거래 회전률은 6,832%로 가장 높았습니다. 높은 거래 회전률은 거래 비용을 높여 수익률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보유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은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복될까요? 이들은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수익률은 높여야 되니까 변동성이 큰 소형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변동성이 큰 소형주를 선택하다 보니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하고 올라가면 따라 매수해서 거래 회전률이 높아집니다. 거래 회전률이 높아지니 거래 비용이 많이 나가서 시장 수익률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큰 금액으로 대용주로 분산해서 장기로 투자하며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개미들은 막상 투자할 때 보면 그저 싸게 사려고만 합니다. 차트를 보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라 하면서 10%만 조정이 오면 산다고 합니다. 10% 조정이 오면 또 10% 조정이 오면 산다고 합니다. 지금 못 사면 떨어져도 못 삽니다. 단기로 100개 사서 150에 팔면 50% 수익이지만 150에서 사서 장기로 300에 팔면 100% 수익입니다. 시점은 무의미합니다. 보유기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50% 투자할 경우 매월 한 번씩 600번 사는데 한 번 비싸게 산다고 해서 600번 평균값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매수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어차피 계속 매수할 텐데 싸게 사서 좋은 거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위기 때 사면 수익이 더 클까요? 물론 크겠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적금처럼 사면 됩니다. 기계처럼 매일 매달 일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때처럼 저렴하게 사면 좋은 것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사야 복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직업 매수에서 대대손손 투자하세요. 아무리 좋은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장기 투자해야 복류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항상 투자하라. 개미, 오를 때만 투자하고 내릴 때는 투자 안 할래요. 손해보는 건 싫거든요. 자본가, 그 말은 곧 주식의 변동성을 예측해서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걸 맞힌 사람은 지금껏 없습니다. 개미들은 주식의 변동성을 맞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돈을 못 벌죠. 우리는 워렌 버핏처럼 항상 그리고 장기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로 투자하네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투자의 단계로 보면 되죠. 제가 실험해 봤는데 5년 동안 장기로 투자했다면 80%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 5일만 단기 매매로 투자를 못해도 수익률은 28%로 낮아집니다. 5년 동안 5일만 투자를 못했을 뿐인데 수익률이 그렇게 낮아진다고요? 가정이긴 하지만 가장 수익률이 높은 5일을 빼면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단 10일만 단기 매매로 투자를 못했을 경우 수익률이 3% 15일만 단기 매매로 투자를 못했을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로 손해를 보게 되죠. 무섭네요. 꾸준히 투자하다가 10일, 15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현금화했다가는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실제로 저는 많이 경험하고 봐왔습니다. 주식은 언제 많이 오를까요? 코로나19 때 보니 폭락하다가 반등할 때 많이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폭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많이 오르는데 그때 많이들 더 빠질 줄 알고 아니면 망하는 줄 알고 팔죠. 그래서 막상 반등할 때 수중에 주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사죠. 아 그래서 항상 투자해야 하는군요. 언제 오를지 맞출 수 없으니까요. 개미는 어떻게 투자하고 보유하죠? 종목을 선택해서 보유하다가 조정이 올 것 같으면 현금화해요. 그러면 항상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투자할 종목을 선택하세요. 항상 보유해야 수익률이 좋으니까 처음부터 항상 보유할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주가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 수익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어요. 주식은 계속 횡보하다가 상승하는데 상승구간은 짰습니다. 상승구간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익률이 낮아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상승할지 모르니 항상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도 폭락했다가 반등할 때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지면 저점에 사려고 현금화한 사람들 망할 것 같아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해야 하고 장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가치투자의 비밀의 저자 크리스토퍼 브라운에 따르면 주식투자 수익의 80-90%는 전체 보유기간의 2-7%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승기간은 짧지만 빠르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상승구간을 못 잡으면 수익이 안납니다. 그렇다면 상승구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주식마다 상승구간만 찾아서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아직 타이밍 매매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로또처럼 운이 좋아서 몇 번 맞힌 것에 불과하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복리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S&P500 지수에 항상 100%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가가 올랐을 때 확실히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을 믿고 항상 투자하세요. 단기투자와 장기투자의 확률을 비교하라. 아무리 장기투자가 좋다고 해도 쉽사리 믿기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TV에서는 매일같이 단기로 투자해서 큰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원가입이나 교육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수익이 잘 나는데 왜 회원가입이나 교육을 유도할까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2002년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 단기투자가 좋은지 장기투자가 좋은지 실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봉, 주봉, 월봉, 연봉으로 실험해 봅시다. 시가에서 사서 종가에 매도했다고 하면 상승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1간으로 투자할 경우 상승확률은 54%, 주간으로 투자할 경우 59%, 월간으로 투자할 경우 61%, 연간으로 투자할 경우 70%, 10년으로 투자할 경우 100%, 20년으로 투자할 경우 100%입니다. 길게 투자할수록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주가지수는 명목 GDP만큼 상승하니까 결국 길게 보면 우상향합니다. 그러니 장기로 투자하면 송실확률이 줄어듭니다. S&P500 지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결과는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수익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 투자하는 것보다는 월로, 분기로, 연으로 투자하는 편이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20년 이상 투자하면 언제든지 수익 100%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 가격이 오르니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기업의 수익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기적으로만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투자하면 이길 확률이 54%입니다. 50%를 넘으니 그래도 이기는 데 왜 손실이 날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오르면 앞으로 못 살까봐 따라 사고 내리면 무서워서 손절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결국엔 보유기간입니다. 더 오래 보유할수록 상승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려 투자해야 합니다. 개미가 수익 내기 어려운 이유 개미, 10년을 투자했는데도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본가, 왜 어렵나요? 이번에 수익이 나도 다음 종목에서는 손실이 나니까 그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본전이에요. 주식투자는 한 번만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매매할 때마다 수익이 나야 하는데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한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내면서 매매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종목을 늘려서 수익과 손실을 상쇄해야 하는데 결국 수익이 나는 종목 선택 능력이 있어야 하겠네요.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데 개미들은 더욱더 어렵겠죠. 이것이 바로 수익은 잠깐이고 손실은 길게 나는 이유입니다.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다양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면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하! 시간이 지나면 개별 기업들은 성장하고 후퇴하겠지만 500개 기업을 계속 리밸런싱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서로 보완하면서 성장하여 수익을 안겨줍니다. 고민하지 말고 S&P500 지수에 장기 투자해야겠네요. 개미들은 아무리 주식에 투자해도 수익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3개 종목 이하로 투자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매매가 성공해야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옵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수익이 안 납니다. 100만원으로 100% 수익이 나면 200만원이 되지만 여기서 50% 손실을 보면 다시 100만원이 됩니다. 주식 투자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님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손실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지만 종목 선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능력만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도 내 종목은 올라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소행주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10년이나 20년 계속 성공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죠. 시장 타이밍이 어려운 만큼 종목 선택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투자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자 동학게이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지수가 1439일 때부터 2021년 9월 30일 지수가 3068로 오르기까지 개인 투자자 매수 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28조 8천억원이었습니다. 1400일 때부터 매수했으니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2021년 1월 7일 지수가 3000을 돌파할 때부터 2021년 9월 30일 지수가 3068일 때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79조 원을 매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금의 63%가 지수가 3000일 때부터 매수한 거죠. 연속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선택하기 어려운데 저점에서 수익이 나면 고점에 더욱더 많이 매수해서 개인 투자자의 평균 매수 단가는 지수의 고점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의 불확실성 위험에 대해서 투자해야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수익이 나려면 첫 번째로 장기 투자에서 복류로 수익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할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선택해서 손실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투자 시 손실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역복류로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주식지에서 계속 수익이 나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서 수익이 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산을 통해 확률을 높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3개에서 5개 종목에 투자하니까 한 종목만 직원의 행령같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손실이 나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상 손실이 나게 되죠. 그렇다고 한 종목을 분석하기도 힘든데 알지도 못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20종목 이상으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분산이 잘 되어 있는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 주식시장에는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약 10년 주기로 10년은 횡보하고 10년은 오르는 식으로요. 과거의 차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횡보하다가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제 횡보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횡보할지 오를지 어떻게 아나요? 주기설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세상은 돌고 도니까. 주기설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세상은 돌고 도니까. 개미가 주식사이클을 믿고 투자 안 했는데 만약 더 오르면요. 그럼 저만 투자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개미만 못 버는 거죠. 그래도 지금 너무 고평가 같아요. 다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군요. 주식시장은 오를지 횡보할지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죠.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씩 투자한다면 지금의 횡보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기다리다가 못 사면요. 계속 현금으로 보유할 건가요? 현금은 인플레이션 때 역복리가 되니 싫어요. 그렇다면 적립식으로 계속 사면 됩니다. 적립식으로 계속 사면 평균 단가도 맞춰지겠네요. 은행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차트로만 보면 분명히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이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현금을 보유하다가는 인플레이션의 역복리에 당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조정을 기다리다가 투자를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투자를 안 했으니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할 거라면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S&P500을 적금처럼 계속 매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제가 마련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하는 식으로 전체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나? 1.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일하게 해야 한다. 2. 자본가는 돈을 24시간 일하게 한다. 3. 자본가는 소유한 자본을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주식회사는 그 대가로 주식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배당금을 자본가에게 돌려준다. 4. 워렌 버펫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한다. 5. 앞으로 일자리를 AI가 대체하는데 임금은 안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물가는 오릅니다. 따라서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노동자로서 버는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자본가가 얻는 수익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1. 글로벌 독가점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 A. AI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회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B. 혁신 기업이 계속 탄생하는 곳 미국, 즉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C. 플랫폼, 모빌리티, 클라우드의 투자 플랫폼 기업은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등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택시 등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중앙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하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D. 네트워크 효과로 후발 주자가 역전이 어려운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2. S&P500 지수 추종 ETF를 매수 A. 경쟁력 있는 기업을 사야 하지만 과거에 경쟁력 있던 기업이 미래에도 경쟁력이 있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S&P500에 투자하면 자연적으로 글로벌 독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글로벌 독과정 기업은 S&P500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B. 기업의 평균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S&P500 편입 기업의 평균 수명이 1960년대는 60년, 2020년에는 15년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C. 잘하는 기업은 편입하고 못하는 기업은 퇴출됨으로 기업의 생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3. 글로벌 독과정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올리고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4. 위험과 변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 한 번 손실을 보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얻기 힘들고 큰 금액을 투자하기 힘들다. 5. 처음부터 내 자산을 최대한 투자하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그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종일관 글로벌 독과정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P500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 언제 사야 하나 1. 50년 동안 꾸준히 매수할 주식을 사라 주식 투자는 가격과 상관이 없다. 주식 자체가 아니라 기업을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2. 현금 비중 조절, 자산 배분은 모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시장 타이밍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조정이 예상된다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각각의 자산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자산을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항상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 팔아야 하나 1. 진짜 돈이 필요할 때 그 외에는 죽을 때까지 보유한다. 죽어서 증여한다. 쌀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궁피 팔 때만 판다고 합니다. 2. 투자한 기업 상황이 안 좋아질 때 3. 나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 5. 몇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 S&P500에 투자, 즉 500종목 고루고루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6. 얼마의 자금을 어느 주기로 사야 하나 1. 최대한 많이, 항상 투자한다 2. 의미 있는 수익률을 올리려면 전체 자산을 투자한다. 내 자산의 90% 이상 투자 3. 중요한 것은 주식 수량을 늘리는 것 그래야 지분이 더욱 더 많아져서 배당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격보다 수량이 중요하다 4.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5.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 대출로 투자하면 버티기 힘들다 6. 주식 시장에 사이클은 존재한다 하지만 사이클이 언제 시작되고 끝날지를 모른다 따라서 계속 적립식으로 적금처럼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7. 노후에는 90%는 S&P500 지수 나머지 10%는 S&P500이 조정받을 때 생활비로 쓰기 위해 미국 단기 채권에 투자한다 7. 장기 투자냐, 모멘텀 투자냐, 단기 매매냐 1. 복리로 장기 투자해야 한다 2. 오르면 사고 내리면 손절하는 식으로 매매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높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매 비용으로 다 나간다 3. 오렌 퍼펫은 11세부터 90세까지 80년 동안 투자해서 연평균 수익률 22%를 이루었다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 4. 매매 기술만 배운 사람은 주식을 가격으로만 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인 줄 안다 하지만 과거의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 5. 주식의 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나온다 주가의 상승과 배당의 복리의 힘이 작용해야 주식의 수익이 증가한다 보유기간을 늘리려면 바로 지금 살아 그래서 워렌 퍼펫의 말로 꿈맸겠습니다 S&P500 지수에 묻어두고 일터에 돌아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라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그 임금을 S&P 지수에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워렌 퍼펫의 핵심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가 좋은 종목을 골라서 좋은 시점을 찾아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을 자기의 본업에 투자를 해서 그 월급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S&P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올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에 주식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S&P500 지수의 수익률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온 이유는 제가 테슬라에 거의 몰빵하듯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운의 좌우된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테슬라 같은 주식을 고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또 테슬라가 언제 또 실적이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10년, 20년 그렇게 한 주식을 보유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거기에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만약 자신이 튼튼한 직장만 가지고 있다면 직업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는 게 정말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주식투자는 틀렸다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상당히 초보 투자자가 읽기에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